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인이 2인종 권총 강도에 맞서 싸우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. 텍사스 알링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. 중고 전화를 팔겠다며 들어온 흑인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더니 권총을 꺼냅니다. 순간 어리둥절한 듯한 가게 주인, 흑인 강도가 진열대를 뛰어넘어오자 몸싸움이 시작됩니다. 총은 안중에도 없는 듯 아들까지 가세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또 다른 강도 용의자도 다시 총을 꺼내 겨눘지만 업주는 이 역시 빼앗으려고 합니다. 결국 강력한 저항을 못 이긴 두 명의 강도는 문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상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업주 때문에 문 앞에서도 한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. 결국 티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벌이다 간신히 도주했습니다. 업주는 강도들이 꺼낸 총이 작아 장난감 총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용의자가 떨어뜨리고 간 총은 진짜였으며 총탄이 가득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총에 남아있는 지문과 찢어진 티셔츠를 토대로 용의자들 검거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그러나 용기 있는 업주의 이번 대응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며 강도를 만났을 때는 절대 자극하거나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